사이트 사이트입니다. 이쪽은 사이트가 만들어졌죠. 오우! 이쪽도 호박상이네! 자, 자, 짱기핀! 컴바! 자, 자, 짱기핀! 자, 짱기핀! 누군가 한지는 못해요. 젊은이후의 바다나... 비닐어버렸나 봐, 진짜? 갑시다. 국물에 열야네? 신영웅 슬픔 아리암 헬암 도명 젊음에 바다나 젊음에... 지금 잊어버렸나 봐 진짜 잊어 눈을 열았네 새록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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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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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난리도 아닙니다.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딱이네. 여기 일단은 파도소리가 너무 세요. 그래서 촬영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바로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앞에 데크길이 있어요. 이 앞에 데크길이 있어서 사람들 엄청 많이 지나다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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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인이에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라인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서 다 때려박았고요 자동차에서 짐을 옮겨야 돼서 최소한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원래 냉장고나 이런 것도 안 꺼내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냉장고 꺼내고 릴성 꺼내고 이러면서 봤거든요 이쪽 뒤쪽에 차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 저쪽에 개수돼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 뒤에 건물이에요 물은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요 휴지는 없을 때도 있으니까 꼭 챙겨가자요 앞에 뷰는 정말 1등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렵다 여기 극과 극의 그런 최고와 최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여기 어저께 새벽 4시가 넘게 옆에서는 옆사회 때에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라미님은 잠을 한눈도 못 주무셨어요 근데 저희 진짜 솔직히 너무 기가 막히게 쳤어요 원래 렉타를 치려다가 렉타는 이거를 넘어가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핵사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핵사는 그냥 이렇게 넣고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니까 핵사로 바꿨습니다 나름 또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게 딱 맞더라고요 이쪽에도 원래 이쪽에 폴대 넣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내려박았더니 이쪽 라인을 아예 이제 지나다닐 수도 없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에다가 폴대나 이런거 팩 같은거 다 빼버리고 하니까 이쪽 공간이 조금 넓게 나오고 이쪽도 이렇게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이트가 만들어졌죠 아 좋네 맛있게 만들어놨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이 좀 들어오나봐 점점 여기는 이제 파도 때문에 그런건지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이제 물놀이는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나오라고 하시네 파도가 좀 세게 쎕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와 파도 진짜 세다 여기가 왜 파도가 세지? 신기하네 파도가 진짜 세 간만에 그래도 가족 캠핑 하느라고 우리 아이들이랑 모래놀이를 지금 한 3시간 한 것 같은데 엄청 노랫동안 놀다가 영상은 많이 못 찍었습니다 그쪽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 홍 박사님의 아세요? 홍 박사님의 아세요? 홍 박사님의 아세요? 뭐예요? 판알이네요 판알 콧구멍? 아 이영희야 막는거야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바빠 바빠 세상 바빠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콧구멍에 물 들어갔다 콧구멍 아니야 콧구멍? 콧구멍 아니야 콧구멍 아니다 짠홀드 모래놀이 후에는 먹어야지 먹어야지 삼겹살 먹어야지 일단 그전에 맥주 좀 먹겠습니다 아우 절실해 절실해 지금 아우 절실해 완벽하다 한 방울 튄 것까지 여러분 환장하세요 자 자 짠깨피 우리 라미님은 이 날씨에 춥대요 지금 춥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지금 다 막 여성분들 막 비키니 입고 막 어? 남자들 우통 다 까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라미님은 지금 이러고 불재고 계십니다 와요 또 윗토리에다가 저 저 피치타올에다가 치킨파를 입고 그러고 지금 이런 춥다고 와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비가 또 난리네요 비가 아 비 소식이 어저께 오늘부터는 없었는데 아예 비 요정이신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비가 별로 안 왔거든요 진짜 우리 라인가요? 오우 시끼 오우 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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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장난 같고 이거 어떻게 보내지? 난지 말랑이? 이제 날아다녀? 장난기? 아 장난기래 하하하하하하하 헉 헉 가 인마 야 가 가 가 가 어 가다가 주세요 짧았어 날가요 내 소중한 장난궁 가 인마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가 아람이 좀 보인다 보다? 어 구이도 생겼네 오이 육수 오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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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사 이거 안 추워? 여행이 있어요 아이들의 5시간 걸작폼들입니다 오리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 오리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 이제 사이에 옆에 한 팀이 왔고 이제 이쪽은 아직 안 왔는데 사실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꽉 차있으니까 이거야? 괜찮지? 맛있어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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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내리미나리 제가 한번 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향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미나리 내리내리미나리 마늘 하나는 올려주시고 이렇게 뷰 좋은 캠핑장에서 한 쌈 해보겠습니다 짠짠 짠 캠핑 음 음 아유 맛있다 간도벌 해본 안 해본 사람은 좋죠 이게 이게 이거 다른거 탁 탁 탁 탁 짠짠 짠 땡큐피 얼마나 잘먹는지 그거 맛있지 그때 먹어가지고 신박삼촌이 해줘가지고 먹어봤자 그치 맛있지 잘 먹네 잘 먹네 우리 아들들도 아우 잘 먹네 아우 잘 먹네 아우 잘 먹네 이만큼이 15,000원이었는데 행정스 행정살 눈녹살 나의 Dollar 갓 눈을 열압내 아끼다 나의 눈을 열압내 이만큼은 아끼라 아 또 그게 좋지 그 젓가락이 뭔가 굉장히 예뻐요 지금 뭔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예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프와 이 환경과 그리고 라미님 원래 타프 생활은 이거보다 예쁘겠지 저희 지금 한숨 푹 잤습니다 라미님은 얼굴이 한숨 푹 잔 얼굴이죠? 지금 이거 시즈닝을 다시 매기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게 까졌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 시즈닝 해가지고 이 먹힌 그 기름들이 좀 까졌어요 뭐 이렇게 요 조리하다가 보니까 좀 까졌는데 이걸 다시 지금 콩기름으로 매기려고 했더니 이게 안 먹어 안 먹네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녁을 오늘 여기서 안 먹고요 그냥 여기 나가서 여기 식당이 많길래 뭐가 맛있나 한번 보고 찾아보고 그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좀 치워놓을 거예요 내일 좀 철수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 왜 또 화면 찍으니까 도망가 여기는 모래 터는 거 비누 샴푸 금지 사용 금지하는 코인 샤워기래요 500원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산책가요 산책 돌아보려고 바닷가랑 돌아보려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너무 빛 많다 저쪽 어딘가가 저희 사이트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주루루루루루룩 주루루루룩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이트 이제 바로 그냥 이 선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규가 너무 좋지만 굉장히 좁고 그래가지고 사람 많을 때는 저는 좀 힘드네요 야영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쪽이 야영장 끝인데 저 화장실이나 저 개수대 이런 데 가려면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소영이네 밥집이라는 데에 왔어요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막창이랑 청국장 시켰습니다 째복탕 째복라면이 있는데 쬐복이 조개래요 조개 엄마가七 Becky 날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젊음의 바다네, 젊음의 바다. 스와라 있네, 스와라 있어. 바위가 뭐 이렇게 있냐? 멋지다 이거.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하트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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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속 기다리게 하지마 굿바이 생각보다 내가 너무 여린 굿바이 이런 게임은 내가 무조건 좋아 몰라 몰라 사랑해요 손님이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잠깐만 주인이 어디였어? 다 돌아다니고 있네 불 뜨거운 이 어딘가 잃어버린 거 어 어디갔어? 저기 있나보다 여우 깜짝이야 어? 길 잃어버렸나봐 진짜 길 어떻게 하니 너 어디가 잠깐만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맞나봐 엄청 빨라 근데 뭐 저 하얀색 불 하얀색 불 뭐 땅에다가 땅불 안 온 줄 알았어요 보니까 옆에 파로떼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장작을 놨었는데 그 장작에 불이 붙어버린 거 같아요 저러고 그냥 주무신 거 같아요 아 저런 걸 조심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세를 두고 싶은 거 없는데 불 본데서 내가 뜨거울 건데 걔 이상하게 와 진짜 최행인 저거 지금 아 아 아 30분째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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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때 지금 여기 캠핑장 사람들 다 일어나다니 여기 이걸 깔아놨더니 그냥 저기에서 술을 먹고 있네요 시끄럽게 아이 참 괜히 저런데를 깔아놔가지고 이곳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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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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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플라스틱이라서 따뜻한 거로는 못했어요. 아침부터 오셔서 저렇게 서핑하시는 우리 부지런한... 우리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저희는 오늘 철수를 하고 모래놀이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모래놀이를 그렇게 하고 밤 늦게, 저녁 늦게 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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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입니다. 저쪽이 저희 사이트고, 지금 저희는 파라소를 하나 대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놀고 싶다 그래서 오늘 애들 실컷 모래놀이를 시켜주고 보러 갈려고요. 물을 찜찜 물을 찢lus 물을 찢는거예요. 이게 속 편하네 그냥, 철수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다 잡아놓고 가 어떠셨나요? 좋네요. 뭐가 좋아요? 그냥 바다가 바다가 푹 캠핑장도 기가 맺겠죠? 진짜 캠핑장 기가 맺혔는데? 24시간 운영이에요 계속 떠듭니다 계속 떠들고 사이트에서 담배 피고 남의 사이트에 비가 다니고 남의 사이트 그냥 막 지나다니고 뜨거운 물 안 나오고 샤워할 때 돈 내고 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뷰 앞에서 캠핑할 수 있어서 또 그런 뷰는 좋았고 오라미니 생일 축하드리고 남의 생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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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